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남북녀의 김정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 손은 로버트야? 다시 해! 뭐 위대한 수령 이사할래? 한 손으로 이러고 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위대한 수령 나지 다시 해 어떻게 하라고? 안녕하세요 네 남남북녀의 김정필 안녕하세요로 같이 하자 니가 안녕하세요 했잖아 처음으로도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해 하나 때리고 싶다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필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야지 모차례린이니까 인사를 3번 만에 하고 맞춘다 이게 남북한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이슈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다른 좀 스케줄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상들이 올라가느라고 북한 이슈가 서울의 현점 네 양해 부탁드리구요 앞으로는 북한 이슈 주마다 그래도 꼭 빼놓지 않고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NK가 21년 3월 2일 아래 이슈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경비행기 우뚜바 추락 최현 군관학교 학생 4명 즉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경비행기가 어떤건지 알아요? 한국에서 당신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이 그 자랑 한번 해볼까? 우리 아와이 자랑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한국에서 초 분양 비행기 비행기 이름이 아비드라고 2인승 비행기 조종사 자료를 땄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많이 비행 했고 또 동호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고도 1km까지도 올라가서 오오 오오 근데 내가 한국 오기 전까지 원래 당신 그 망한 사업 하기 전에는 10년 동안 오랫동안 했던 게 있었잖아 그게 뭐였지? 그거 비행기지 내가 원래 비행기를 좋아해서 요새는 드론인데 드론 전에 무선 조종 비행기 헬리콥터를 제작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판매도 하고 그렇지 그걸 다시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가? 한 대가 보통 150만원 오! 그럼 그때 돈 많이 벌었겠네 그렇지 그때 집도 사고 그때 상가도 사고 그랬지 아이고 그 재산을 다 날려먹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으니 내가 기가 막혀서 아 열 몇 대 좀 묻지마 안 물을 거야 오늘 주제가 경비행기 주제라서 저희 아바이가 오늘 할 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경비행기가 웬만해서 고장도 없고 추락도 잘 안 한다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왜 추락이 된지를 앤 처음에 이슈를 보여줬을 때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슈를 보겠습니다 이류 가자마자 연기 내뿜으며 추락 당국 4명의 훈련 중 사망 전사증 부여라고 했어요 근데 8차 당대회 기간이래요 이때가 그래서 채용군간학교에서 교육 훈련 도중 졸업반 학생 4명 노후 비행기로 인한 추락사고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며 호랑이군간학교 경보군간학교라는 명성이 추락할 위기에 처한 셈이자라고 했어요 왜 여기서 채용군간학교를 호랑이군간학교 경보군간학교라고 하냐면 북한이 가장 내세운 김일성의 항일무상투쟁 시기에 최현이 담당한 것은 유일하게 사령부 보위였어 그리고 김일성의 본존위부대가 있는데 이 부대를 일본놈들이 알고 이 부대를 먼저 타격할까봐 김일성의 부대로 위장을 하고 김일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닌게 최현이야 그렇게 북한에서는 최현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당히 김일성이 가장 듬직한 오른팔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룡해가 지금도 김성훈 옆에서 버틸 수 있는거지 아 최용해가 최현 아들이야 그래 그런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호랑이군간학교라는 이 호칭이 그래서 본거거든 지난 1월 초에 최현군간학교에서 평안북도 태천군 은흥리에 있는 평안북도 쪽이에요 학생들은 강리 재강에 따라 낙하 훈련을 위해서 인근 태천 비행장에 찾았는데 경고봉 부대 지휘관 양성을 위한 실존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대요 학교 측은 훈련 강의 안대로 졸업반 학생들이 경비행기 우뚜바라는 AN2 탑승시켰고 전반적 점검은 태천 비행장 측에 맡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탑승한 친구들이 비행사가 아니라 낙하 훈련 경보병군간학교잖아 결국은 특전사를 양성한 침투훈련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낙하 훈련을 위해서 이 비행기에 지금 올라온거지 그러나 우뚜바라는 이륙하자마자 연기를 내보며 추락 인근 야산에 권두박혀 폭파했고 그리고 학생 내면과 비행사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대요 사건 즉시 국방성을 거쳐 1호 사안으로 보고됐지만 중간에서 끊겼대요 1호 사안으로 보고됐는데 국방성 당시 8차 당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이유로 보고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8차 당대 기간 안에 지금 이렇게 사고를 났다는 거네 뒤늦게 중앙당과 김정은에게 보고됐고 이에 김정은은 나라의 금싸래기 같은 경보병 기둥감들을 잃은 것은 우리 당과 혁명무력에 커다란 손실이라는 위문을 보냈다고 이게 항상 이러거든 그래서 군관학교까지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나라 돈으로 무료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나라에서 투자한 것만큼 니네가 그 값을 해야 된다 라고 교육받았어 나도 군사대학 때 그 교육받았거든 항상 나라에서 무료로 너네한테 이 배려를 준다 이랬거든 1호 보고를 중간에서 깔아뭉긴 국방송 교육국 책임 지휘관은 해임 철칙됐다 그러나 당국은 사고 자체에 관한 책임은 따로 묻지 않았다 요게 팩트거든 사고 자체에 관한 질문을 안 했다는 거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소리야 아니야 그게 맞아 나중에 얘기할게 이에 대해 소식통은 우뚜바라는 비행기는 남정선까지 공격할 공군무력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공군 주력 전투기가 사고 났다면 공군은 물론 태천 학교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사망한 4명의 태천군관학교 학생들은 고향집에 있는 훈령 중 사망이라는 통지서와 전사증만 보내줄대 기사는 이게 끝이야 여기서는 비행기 추락하는 것이 중우명이 아니라 군관학교 생도가 사망이 전사한 거잖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북한은 남한 침투 공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침투하는 비행기가 이거야 공군 전투기는 전투기로 하겠지만 육군에서 남한을 침투할 때 이게 초저공으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비행기 속도도 느리고 또 안정적이야 그리고 물건도 둥치에 비해서도 많이 싫어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이 비행기 기억을 받았고 직접 비행장 와서 만져보고 비행기 착륙하는 훈련을 다 참가를 했거든 그래서 이 비행기는 속도도 느리고 엔진이 1,000마력이고 이게 원래는 개발된 게 소련사 농업용으로 농약 살포하고 씨 뿌리고 할 때 쓰는 농업용 비행기로 했기 때문에 저속으로 가야 농약도 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많은 양을 싣고 그래서 날개가 보겨버려면 위아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어 나무는 비행기가 나무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뼈대가 나무야 그리고 엔진 핵심은 금속재이지만 비행기 기골이나 날개 골격 있잖아 날개 형상 그것 다 나무로 했기 때문에 나무로 했고 겉에는 천 천 천 바람이 공기가 투과하지 않는 천으로다가 피복을 싣어서 비행기가 가벼워 등치에 비해서 가볍고 등치에 비해서 많이 싣을 수 있고 또 속도도 느리고 이거는 레이더도 안 걸려요 웬만해서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근데 유영원 전문가 그분은 이게 레이더에 걸릴 수 있다고 요즘 나온 우리나라는 최신형 레이더에는 걸릴 수 있어 왜냐면 최신형 레이더에는 전파 방식이 아주 초 고조파로 해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레이더 성능이거든 그래서 잡히는데 보통 비행기는 이게 산 위 높이 날아다니잖아 이거는 산 계곡과 계곡 사이로 피해를 요새는 아마 야간 비행을 할 수 있게 그 지형 함법 레이더를 달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면 계곡 거기에 찾아다니면서 적응으로 소리들이 잘 크지도 않아 그러면서 날아다니면 웬만한 사람은 레이더에 걸리면 다행인데 레이더에 없고 사람인 주관으로 밤에 확인도 하기 어렵잖아 그냥 통관자 원래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낙하산은 그러면 침투가 가장 효과적이지 그래서 아주 위협적인 침투 수단이야 위험한 거야 남쪽에서는 지금 여기 북한에서는 비행기 떨어진 거 자체는 비행기가 수십 년 엄청 오래된 비행기이기 때문에 고장나서 사고날 수 있지 그거에 대해서 비행기 그 쪽에 대해서 책임 보다는 전사한 군인들이 훈련시키는 군인들이 아까워서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 죽은 것보다도 그 비행기도 엄청난 지금 북한에는 하나가 정말 새로운 시기잖아 근데 지금 비행기가 추락해서 손실됐다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도 안 먹고 오직 사람 죽은 것만 지금 이 집을 한 거란 말이야 지금도 가격이 전투기에 비해서 훨씬 싸지 무진장 싸지 옛날에 2차대 이제 쓰던 프로필라 비행기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지금 이런 낙하 훈련을 뭘로 하지? 낙하 훈련이 우리 한국군은 그 C1,2,3 있고 C130 아이고 우리 아빠 비행기 얘기를 시작했다 완전히 뭐 청산 뉴스입니다 조금 뿡뿡하셨어요? 비행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 알지 네 오늘 이렇게 북한에서 훈련 도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 경비행기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우뚜바라는 비행기를 통하더라고 우뚜바 남한소로 쏘란 말일거야 AN2 그런 부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 정말로 이 사람 말처럼 이 비행기가 남한용 침투를 할 때 위험한 존재다 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북한에서는 사고로 이렇게 죽어도 가족들한테 첫째로 장례식을 가족들이 참여해서 장례식을 하는게 거의 없어요 정말 고위급 아니면 그러면 그냥 가족들한테는 훈련 도중 삼아 아니면 사고로 삼아 이렇게만 그냥 통보하면 끝이고 전사증 하나만 가면 끝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교통이 워낙 힘든 곳이라서 이럴 때에는 가족들이 정말 한 달 안에 빠르면 보름 안에 부대에 도착하게 되면 따로 이미 다 산에 묻어난 상태에서 가족들이 찾아가서 방문하는게 북한군에서의 전사자나 사망자들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그런데 외국 영상들을 보니까 가족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고 그런 속에서 부대 자체가 장례를 되게 정말로 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감독적으로 많이 해주더라구요 군인의 명배로운 죽음에 대한 값어치를 해주는데 북한군은 그건 없는거지요 오늘 이렇게 북한군에서 경비행기 추락착오로 4명의 군인들이 사망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북한군 경비행기 우투바 비행기에 관련돼서 저희 아바이가 박식하게 내놓으신 비행기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 나누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화TV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언제나 김정화TV 영상 좋아요 구독도 좋지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우리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화TV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